자 여러분 오늘은 그 난타 새로 추가된 부분에 지금 영상이 없어서 잠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존의 난타 1장에서 요거 다음 입니다 요거 다음 이렇게 이렇게 작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가락이 당 다구 다구 다쿵 억구당 다구 다구를 칠거에요 당 다구 다구 다쿵 억구당 다구 다구 당 다구 다구 다쿵 억구당 다구 다구 요거를 칠건데 모양이 당 다구 다쿵 할 때 얼굴 앞에 체를 원을 삭 그리듯이 이렇게 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하시면서 요거에 4번 할 건데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에는 당 다구 다쿵 꾸당 다구 다쿵 꾸를 앞에 넣고 당 다구 다구 다쿵 억구 당 다구 다구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거고요 붙여 볼게요 요거는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해볼게요 연결해서 해볼게요 1 2 으 으 까 으 으 으 기본 가락이 요거에요 당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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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콩꿈 근데 왼발부터 그러면 돼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되겠죠 발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잘리네요 발이 당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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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콩구에서 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첫발 왼발이 당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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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콩구 당다구 당다구 이렇게 될거에요 요거를 4번 할겁니다 1 1 2 2 3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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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5 5 5 6 5 6 당다구 닭꿍꿍 당다쿵 억꿍당 당다구 닭꿍꿍 4번 칠거 1조 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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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